안녕하세요 디바이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싱글링을 이용해서 모이칸 스타일 한번 잘라볼텐데요 싱글링으로만 이용해서 모이칸 스타일 요즘에는 모이칸 스타일 많이 안하잖아요 모이칸 스타일은 그렇게 많이 안하는데 그래도 우리 미용한 사람들은 그래도 모이칸 정도는 가위로 자를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른 커트인데요 다운폼을 해서 자른 머리 스타일이어서 제가 하는 스타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이칸 스타일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깡을 한 80% 정도 없앤다고 생각하고 먼저 치거든요 그 이유는 형태감이 너무 이렇게 까만 느낌으로 쫙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라데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하얘서 이렇게 점점 진해지는 이 느낌을 좋아해서 저는 숙감을 먼저 정리합니다 숙감은 보통 이렇게 티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많이 나가는 느낌의 티링이거든요 이 느낌으로 한번 먼저 항상 숙감을 치실 때는 어디를 제일 많이 치셔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있는 미들라인을 남자분은 조금 많이 쳐주는 게 좋으십니다 미들라인을 많이 치게 되면 아무래도 튀어나와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 느낌을 좀 많이 없앨 수 있어서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숙감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티링을 막 쓰는 것 같아도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가해지를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나름 계산하고 치는 겁니다 어차피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를 어떤 부위를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은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길이감을 느낀 숙감을 먼저 정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한 지점을 티링을 너무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빵꾸 아시죠? 약간 비어보이는 느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속살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죠? 거의 볼룸 느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싱글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싱글링은 저는 형태감을 이렇게 가운데 느낌 가운데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서 자를 거고요 앞쪽 느낌은 짧고 탑 느낌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길어지는 느낌 이렇게 길고 이렇게 짧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머리는 좀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선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먼저 이렇게 형태감을 생각하시면서 잘라주세요 오우 벌써 느낌이 많이 틀려졌네요 옆라인 정리하시면서 옆라인은 그래도 깨끗한 게 좋겠죠? 사이드 저는 이쪽라인은 가위로 한번 완벽하게 잘라보고요 이쪽은 지금 짧잖아요 짧은 느낌은 클리퍼로 한번 싹 동일하게 잘라볼게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는 아주 짧은 느낌으로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싱글링으로 전체적인 커트를 하실 때는 각도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를 내가 길이를 놔둘 거고 어디를 자를 건지 이 계산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머릿속에 입력하신 다음에 형태감을 잘라주세요 아무래도 그냥 가위를 댔다고 그러면 상상하기 힘든 느낌이 있겠죠? 아무리 빨리 하셔도 옆라인 먼저 구렛나루 먼저 지금 이 가발은 남자 가발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두껍잖아요 구렛나루가 제가 얘를 조금 얇게 한번 밀어볼게요 한 이 정도까지 밀어볼게요 한 이 정도까지 밀어볼게요 어우 모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나임맘 먼저 이렇게 좀 잘랐고요 전체적인 길이를 자를 때는 좀 힘있는 빛이 좋겠지만 미세하게 구렛나루부터 올릴 때는 좀 이렇게 얇은 빛 흐물흐물한 빛 구렛나루부터 잡고 잘라주시는게 좋습니다 잘라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번에 싱글링하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남겼지만 싱글링은 빛속도보다 가위가 더 빨라야 돼요 이렇게 모발 느낌을 보면서 두상을 보세요 두상이 대체적으로 어디가 딱 만져보면 신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항상 생각하고 형태감을 봐주세요 아무래도 모의판 스타일에서 이렇게 두상이 퍼지면 안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짧은 듯 하면서 형태감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겠죠 옆이 어디가 짧고 어디가 길건지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하실때 자르셨잖아요 그대로 연결하면서 조금 조금씩 길어지면서 형태감을 만지고 있습니다 뒷머리 라인도 연결해 뒷머리 라인도 연결할게요 형태감이 대체적으로 약간 느낌이 나왔죠 이렇게 약간 이 느낌 정확히 사이드 느낌 자를 건데요 이제 싱글링으로 옆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옆으로 밀어치기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싱글링 하실때는 중요한게 내가 어디를 정확히 자를건지 생각하시고 자르셔야 돼요 안그러면 머리 느낌 자체가 둔탑둔탑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제가 보면서 자르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 느낌 지금 어디가 나와있나 어디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부위를 손을 대시고 정확하게 자를 부위만 요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윗라인 어느정도 잘랐다 그러면 윗라인의 각도 베이스를 이 느낌과 맞춰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옆라인에서 손을 한번 대보시고 이 정도 잘라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느낌으로 손을 보시고 이렇게 형태감을 잡아주세요 윗라인이 가장 깊게 요 저는 지금 기본 베이스로 가운데 느낌만 좀 길듯하게 자를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감을 이런식으로 두상의 느낌에 맞춰서 자르고 있지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커트 하실때는 그거는 자기 마음이겠죠 어디를 길게 할거고 어디를 포인트로 남길 건지는 앞쪽은 좀 짧게 제가 자볼게요 근데 요즘에 성인들이 모이카 스타일을 많이 안해서 그렇지 아이들 모이카 머리 잘라주면 정말 귀여운거 아시죠? 저같은 경우는 꼬마 고객님들 오면 두상이 좀 큰아이들 있죠 두상이 조금 큰아이다든지 아니면 조금 귀엽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친구들은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친구들은 웬만하면 모이카 잘라주면 너무 귀여워요 아니면 옆머를 깨끗하게 잘라서 2대8 느낌 뭐 이런것도 굉장히 귀엽더라구요 뒷라인도 연결하면서 뒷라인 자르실 때는 항상 연결하실 때 지금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 이 부위가 어디가 나와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어디가 나와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싱글링을 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손을 딱 대보세요 손을 딱 대보시고 아 여기가 좀 길다 느끼실 때가 있어요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을 대시고 가위를 끝까지 미세요 끝까지 지금 보시면 싱글링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손목에 손가락에 최대한 힘있게 근데 어떤 사람은 엄지에 이렇게 대는 사람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는 사람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안착을 시킵니다 안착을 시킨 상태에서 손가락을 최대한 이렇게 미세요 손가락 느낌을 최대한 미세요 이렇게 민 다음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가위 끝선이 이렇게 느낌이 가서 잘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에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태감을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좀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위 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라인은 거의 잘랐고요 이쪽 라인은 이제 클리퍼 느낌으로 한번에 밀어보겠습니다 클리퍼를 사용하시기 전에 형태감을 먼저 이렇게 저는 숙감을 항상 쳐서 어느정도 자를건지 이렇게 밸런스를 먼저 맞춥니다 항상 밸런스 맞출 때는 빛의 각도를 생각하시고 빛의 느낌 자를 내가 느낌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는게 중요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의판으로 자를거기 때문에 일단은 용감하게 용감하게 1단으로 1단으로 잡고 이렇게 구상을 형태를 이뤄주세요 근데 중요한 점은 옆에서 보면서 자르셔야 된다는 거에요 클리퍼를 사용하시고 자르실 때는 이렇게 살을 보이게 자를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정도 자를건지 하시고 클리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한방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두상 라인으로만 나가시면 위쪽 라인은 자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태감을 이렇게 주시면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잘랐구요 이제 옆머리 라인은 다 잘랐습니다 자른 다음에 숙강으로 이렇게 느낌을 뒷머리 라인을 연결해 볼게요 옆머리 라인 밸런스를 어느정도 맞췄다고 하면 가위 느낌으로 가위 느낌으로 이 느낌 손의 각도 옆머리 클리퍼 된 느낌으로 연결해서 길어지는 부위만 너무 긴 부위만 이렇게 형태감을 보면서 잘라줍니다 형태감을 형태감을 이 정도에서 맞췄다고 하면 옆라인 가위로 자른 부위를 디테일하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아무래도 여기가 더 짧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위로 천천히 이런식으로 무한반복이죠 이런식으로 내가 어디를 자를건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까지 최대한 한번 대보면서 커트를 해줍니다 저같은경우나 형태감을 조금씩 보면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맞춰가는거에요 이렇게 맞춰서 싱글링으로 어디가 튀어나왔나 느낌 보시면서 정확한 가위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거 아시죠 가위의 방향성을 제대로 주신 다음에 커트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기네요 세강을 조금씩 느낌이 나오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 라인도 너무 길어진 부위 잘라줄게요 옆머리 라인 이제 사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카메라가 봤을 때 내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라인을 대시고 나는 이 부위를 잘라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위를 잘라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나온 부분을 손가락 느낌으로 대신 다음에 이렇게 미세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올 때까지 잘라줍니다 맨날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느낌 되고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조금조금씩 저같은 경우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앞라인만 살짝 조금 가위가 안 들어가니까 라인만 한번 튀어나와 있는 부위 무한 반복하셔서 계속 가위로 형태감을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어디가 나와 있는지 느끼면서 무한 반복 해주세요 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느정도 깨끗해졌다 생각하시면 이제 싱글링으로 마무리하면서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가 좀 기네요 좀만 더 잘라줄까요 이쪽도 앞쪽 가운데 느낌만 좀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싱글링으로 해서 앞쪽 느낌은 거의 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형태감을 다 잘랐습니다 뒷라인은 어느정도 느낌을 나오게 할건지 밑으로 되면서 쭉 이런식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감을 내가 어느정도 만들건지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사이드도 동일하게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볼게요 지금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하고 어디가 삐져나왔는지 어? 여기가 어딨지? 여기 살짝 이 부위 지금 이 부위 보이시죠? 조금 형태를 보시면서 어? 여기 또 삐져나왔다 이런식으로 형태감을 저는 이렇게 눈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의 눈이라고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머리를 살짝살짝 돌려보세요 어디가 삐져나왔고 어디가 지금 모서리 부분 어디가 있는지 이런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저같은 경우는 싱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칸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인 것 같아요 구도 어디가 제일 짧고 어디가 가장 길어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의 각도 짧아진 부위와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모이칸 스타일에서는 가위로 자르느냐 싱글링으로 자르느냐 제가 봤을때는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가위로 자르느냐 뭐 클리퍼로 자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구인 것 같고 제가 봤을때는 가위로 잘랐을때는 조금조금 조금조금 아주 조금조금 자를 수 있고 미세하게 자를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퍼는 좀 더 빠르고 그냥 시원시원하고 조금 더 정교하고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도구를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모이칸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출해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거나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그 스타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